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효성이에요. 명절 지내고 남은 잡채 요리로 잡채전을 만들어 볼게요. 맛있는 잡채를 가위로 3cm 정도 길이로 자르고 계란 3개를 불어 소금 한 꼬집 넣고 계란물을 만들어요. 잡채전에 향긋함을 더해줄 깻잎은 깨끗이 세척하고 가위로 반으로 자르고 기름을 두른 팬에 깻잎을 넣고 계란물을 부어 잡채를 넣고 계란이 익을 즈음 반달 모양을 잡아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우면 잡채전 완성.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만들어 놓은 잡채에 계란만 있으면 쉽게 만들어 색다른 잡채전으로 탄생되어 술안주 또는 반찬으로 추천해요. 5분이면 뚝딱 만드는 밀가루 없는 잡채전. 잡채의 느끼함을 잡고 향긋함을 더하는 깻잎을 넣었더니 바삭하면서도 씹을수록 느껴지는 고소함이 매력적인 잡채전. 아이들 간식으로도 딱이죠. 자연팜앤쿡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